자 지금부터 투기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기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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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매 완료 무슨 챔피언이 나올 것인가 오 성기사입니까 성기사 오 아니 잠깐만 아 스타시커 카드찾기가 힘들잖아 이거 아 다크베인 주문이 있어야 되잖아 근데 아 잠깐만 이거 뭘 고르냐 야 이거 중매 발동시키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첫 장부터 전설이 와 뭐잡지? 와 이거 뭐잡지? 다크베인? 다크베인? 오케이 아 이 코 이거 잡자 어? 우리의 비밀을 어 잠깐만 아 이거 무슨 코가 낫겠지? 전투맛 훈련사 법관이 많아요 구원? 잠깐만 아 주문이 있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주문이 없잖아 헉 비밀 하나 있으니까 이거 들고 갈까? 아 이것도 고민이네 아 수수께끼? 수수께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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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다크베인한테 주문을 걸어줄게 없는데 그래 일단 수수께끼 가져가보자 비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 이거 가져가자 신총 신의은총 꿀주먹 하나 가져가고 사코 서리바람도 괜찮죠 지는검 야 패가 엄청 잘 잡히네 어 이것도 비밀이잖아 비밀 어 보손 보손 그렇지 보손 어 아 왕축하고 헉 잠깐만 아 이거 두개 다 좋다 왕축하고 무글라 아 무글라가 쓸일은 많이 없어 무글라보다는 왕의 축복을 들고 가겠습니다 왕축 어 야 알도르 어 힐 어 지축도 있다 어 지축도 들자 헉 드로우카드 좀 많긴 한데 어 어 어 어 잠깐만 광의의 놈 기계 기계가 얼마 없잖아 무슨거 밖에 없잖아 광의의 놈 가자 어 드로우죠 어허어 쓰읍 도발과 천상의 보호막 도발과 천상의 보호막 저 위대한 창기사 아 하나 넣는데 그래 드로 드로 보자 이걸로 어 눈에는 눈 비밀있고 참외 참외 그래 비밀 많이 들어 어 왕축도 있네 저 코가 너무 없어? 저 코가 너무 없어? 저 코가 잡으면 되지 이제 어 아 기소봇 기소봇 아 무기 부실걸 그랬나 어 잠깐만 헉 얼베자? 혈기사? 혈기사 얼베자? 아 아 아하 명형검님 너무 늦었어 어 너무 늦었어 얼베자 혈기사 와 이거 고민이다 이거 두개중에 하나는 잡을건데 이거 두개중에 하나 잡을건데 5코가 많이 없으니까 5코 하나 잡을까? 얼베자? 쓰읍 혈기사? 혈기사도 지금 좋거든 혈기사도 그냥 나가면 좋은데 여기다가 그걸 딱 쓰면은 얼베자 될까? 얼베자? 아 고민이네 이거 아 얼베자? 어 아 그래 얼베자 한번 가자 어? 하 누더기고렘 평등 평등? 아이씨 그래 평등 하나 들고가자 신성화가 나오면 좋겠다 아 어 이것도 나쁘지 않아 그래 병력소집 야이씨 카드 좋아좋아 가보자 좋아좋아 이거 12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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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각인데 어 돌게만 하는 사람이 없다고 이거 12승 각이야 12승 12승 각인데 어 그치 돌창이지 응 리아드린 리아드린 꿀단 꿀단 야 심평등 눈에는 눈은 이따가 신성한 불꽃으로 타오릅니다 비밀 다 집어넣어 일단 돌찬은 뭐야 돌찬 이거 내고 이거 내자 그 다음에 이걸로 또 정리를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거 내주고 다음 턴에 영능 쓰면 이게 피가 1이 오르잖아? 아 아씨 잠깐만 이거는 좀 손해인데 이건 좀 손해거든 이건 좀 손해거든 이걸 이렇게 해주자 지가 원하는거 하나 잡겠지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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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저렇게 교환을 하네? 아 이거는 아껴줘야돼 이거 아껴줍시다 야 이펙트 멋있죠? 이 친구가 아마 이거 교환할거야 지가 지가 교환해야돼 어머나 교환 안하겠다고? 으아 그걸 잡아? 어? 그래 요렇게 좋아좋아 두 톤만 더 있으면 이제 저거 나갈 수 있다 수수기기 수수기기 아이 안갚음이 없네 근데 생각해보니까 엎드려도 없고 고민이 될거요 고민이 될거요 고민이 될거요 어머나 어머나? 궁주린요? 넌 못지나간다 넌 못지나간다 야아씨 개꿀이잖아 이거 허허 어니? 자 요렇게 아깝지만 보호막 아깝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이득이지 다음 턴 다음 턴에 이제 수수기기 나가면 되니까 아마 요걸로 이걸 칠거야 쳐야지 아 이걸로 그냥 교환하겠다 아 어어 저친구 이제 패가 다 털렸네 저친구 이제 패가 다 털렸어요 어 고민이지 뭐 어? 일단 이거 치고 수수께끼 가자 내가 누구냐고? 야씨 뭐 먹으려면 구원 참회 눈에는 눈? 아 괜찮 괜찮게 걸렸네 아아 저게 뭐야 참회 하나 없어지네 아아 어 잠깐만 이거 두배 시키면 12데미지 들어가잖아 이 친구 쫄수도 있겠는데? 아 정리를 하네 하하 눈눈 어 잠깐만 여기서? 얘가 12데미지가 들어가잖아? 꼬리? 그렇지 어어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발 본체 제발 본체 아 아 아 아 아 본체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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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아봤어요 아 아 아 근데 주문이 너무 많아 허허 어허 야하 저 친구 그냥 다 정리하는 데만 쓰네 아 신성화 없는 게 좀 크다 평등이 있는데 신성화가 없어서 어 병력 소집? 일단 이거 잡자 잡고 그니까 하수인 하수인인데 아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뭐야 아 이거 필드 계속 밀린다 이러면 필드 계속 밀린다 이거 뭐니? 우리의 비밀 우리의 비밀을 달려 그냥 인생부 있어? 달려 그냥 하 모르겠다 짐 레이너님 바타바타 어서와 12승 안될거 같애 아 주문이 너무 많네 어 주문이 너무 많아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구 허허 창조주요 어 다 피 1 남았어 쟤꺼 와아 씨 이거 어떡하지? 어머나 어 내가 이긴다 아아 내가 이긴다 아아 씨 자 걸어줄게 일단 이거 잡자 그냥 잡고 어 잠깐만 8 12 19 아 끝났네 끝났네 끝났잖아 12 19 아 씨 끝났네 아 씨 아 처음에 좋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? 이상하다 처음에 좋았는데 처음에 엄청 좋았는데 아 아이 다크베인 괜히 잡았어 다크베인한테 쓸 주문 주문 잡아가지고 이게 지금 이렇게 말려버렸네 신성화가 안 잡힌 것도 크고 괜찮아 3패 해도 돼 뭐 어쩔 수 없지 뭐 3패 하는 거 4패 계속 3 3 2 2 3 초톤 넘기고? 갓승은 아니지 3승은 하지 그래도 그래도 리아데린인데 아! 도전자여! 지는검이 나오셨습니다! 빨리 넘겨 뭐야? 트럭 오조잖아? 어? 아니? 보승코가 보승코가 나왔네? 지는검으로 그냥 이거 후대로 팰까? 동전 지는검으로 한 대 후대로 팰까? 보승코가 나왔네? 뭐야? 하겠지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아하이 참 진짜 그냥 그지 깽깽 같은 놈이 어이 또 저거는 또 잡아? 어이 또 이건 또 잡아? 자 자 이거 쳐 그냥 어머나? 크발 디르잖아? 크발 디르네 어차피 이거 이거 칠거지? 그지? 그지? 그러면 그냥 이걸 내는게 낫겠지? 저거 힐데미지 더 맞아줘도 되지 뭐 싸우뇨님! 아하! 아하! 어서오세요! 어? 뭐 한 대 더 맞아줘도 뭐 상관없을 것 같아요 보박딱! 보박딱! 아마 이 친구는 이걸로 이걸 바꿀거야 바꿔야 할걸? 다 정리하겠다는거네 뭐야 무기가 있네? 무기가 있네? 다 정리하겠다는거네? 그럼 난 꿀주먹 나가야지 꿀주먹 오우거 오우 꿀주먹 좋다 어? 잠깐만 얼베자루 이거 복사할까 그냥? 얼베자루 이거 복사할까? 뭐야 저거 와아씨 저게 뭐야 하하 앵무새는 또 뭐냐 아싸 아이씨 아이씨 신의 을총은 필요없잖아 왕추골베? 아 그러네 그러네 왕추골베가 있구나 어? 가본가 얘? 이거 왜 이렇게 냈지? 저거 얼베할까? 이거 얼베할까? 이거 얼베할까? 어떻게 하지? 그래 이거 얼베하자 이거 얼베하기 이거 얼베하지 말까? 아냐 이거 얼베하... 이거는 이거 얼베하기에는 좀 아깝다 솔직히 말해서 조금 아까운 것 같아요 차라리 이렇게 해서 필드를 늘리자 차라리 필드를 튼튼하게 유지하자 이게 더 나은 것 같애 아 무기를 아낄걸 그랬나? 아 그러네 왕축으로 잡았으면 됐는데 무기 아낄걸 아이 어? 크라겐! 좋아 왔다 왔다 내가 이거 노린거지 요고 이거 노린거거든 우리의 비밀을 마을 치료 한다니 크아 네크라켄은 97 니크라켄은 33 후후 어? 아 이거 뭐야 이거 어머나? 지부스?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이차 여기다가 보소 쉬워놔 쉬워놔 야아